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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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안학교 서운안학교 반갑습니다 교육감 천창수입니다 6년동안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해준 여러분이 대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가지 값진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장했을 겁니다 키도 많이 컸죠 마음도 많이 컸을 겁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게 됩니다 성으로 접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복을 입어야겠죠 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게 될 직업과 진로도 찾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험도 본격적으로 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늘 그래왔듯 여러분은 잘 적응하고 그러면서 키도 크고 마음도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마지막 날이죠 늘 따뜻하게 돌봐주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성장하시도록 지켜봐주시고 보살펴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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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